와, 소름도 났어, 소름돋어. 와, 저거 진짜 미쳤다. 이야, 이거 최고다, 진짜. 좋아. 먹어볼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나 몰라, 어떻게 먹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경호팀은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도도 필요 없고. 김영사. 김영사. 네, 해선다. 김영사. 네, 해선다. 나영사, 좀 알아. 김영사. 네, 해선다. 나영사, 좀 알아. 네, 해선다. 나영사, 좀 알아. 유고, 유고, 슛다운. 유고, 슛다운. 유고, 슛다운. 이거 무침이.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최고다. 향기름으로. 우와, 이거 양념을 한 거. 향기름에 빠져버렸어. 우와, 너무 고소해. 우와, 이거 뒤적될수록. 향이. 형님 이거 못하겄어. 형님 이거 못하겄어. 혜리야, 냄새. 내 눈을 놔서 봐. 혜리야, 냄새. 내 눈을 놔서 봐. 혀가 길어서 안 돼.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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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내가 역대급이야, 진짜. 1박 2역대급이야. 형, 잠깐만, 왜 이래, 형. 형, 잠깐만, 왜 이래, 형.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그냥 웃어.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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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이만큼 지금 장난 아닌 거야, 이거. 형. 이거 하나 먹어. 그래. 형. 먹어보자.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미치겠다. 저거 좀 못 참겠다. 진짜 어떡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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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혜민아, 혜민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강호해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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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우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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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뼈다기 맛있죠? 맛있어. 한 입만. 잘 못 찾아왔어. 그 프로 아니에요. 근데 혜리가 진짜 한 입만이 예술이긴 한데. 혜리야. 나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우리가 먹장으로 모셔서. 고마워. 나는 그래도 혜리 뭘 할 줄 아는데? 자, 본인. 어떤 장기가 있나요? 처음부터 오지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혜리입니다. 아이, 혜리야. 어떤 원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퍼포먼스 뭐 할 줄 알아요, 퍼포먼스? 퍼포먼스요? 장기자랑이나 장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뭐, 뭐 다 할 줄 알죠. 뭐, 뭐든. 아, 말하면 내가 먹네. 심사 안 볼 거야? 우리 썸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썸띵을 좋아하는데. 월투데이 놀이가 되나요? 혹시 썸띵이 되면 이거 하나 길게 해가지고. 한 입을 할 수 있는데. 한 입을 그냥. 아. 이건 안 주는 건데? 근데 저희가 반죽 없어서. 손박자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만은. 정박으로 쳐드리면 돼요. 원. 어, 준비했어, 준비했어. 원! 원, 투,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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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파티 감정으로! 와우! 엔딩료조회? 안 끝났네? 반짝반짝! 아, 2절이요! 2절! 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 자, 우리 반짝반짝까지 이어달라고 할 수 있게 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 살짝 나보지마 반짝반짝 내 입술사 나보지마 좋아하지 우리 사이 머뭇까라 머뭇까두려워 와우! 와우! 자! 아니, 잘하셨는데? 아, 너무 웃긴다 자, 썸띵! 말아주까 두려워! 좋습니다 최고다, 최고! 말아주까 두려워! 우리 리혜리양께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 뭐 또 부족한 거 있나요? 없어요 야, 이게 어? 지금 먹는다, 먹는다! 오우! 야, 또 우리가 혜리가 아, 어떻게 또? 저거 또 안 들어갈걸? 저게 한 번에 들어갈 정도면 입이 진짜 큰 거예요 아니야, 저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혜리야, 같이 안 들어가 먹장, 먹장을 보여줘, 먹장!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우와! 우와, 저게 들어가? 우와! 우와! 우와, 저게 들어가? 우와! 안 먹은 척해 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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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사랑이 뺀 버전이야, 지금 사랑이 뺀 버전이야, 지금 사랑이 뺀 버전 사랑이 뺀 버전 사랑이 뺀 버전 사랑이 뺀어? 사랑이 뺀어? 아, 왜 되는구나!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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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먹장으로 보셨으면 져서 이걸 계속 봤어야 되는데 야, 혜리 씨 우리 계약하고 싶네 와, 진짜 혜리 입맛이 죽죽 올라가네 일단 한 젓가락 더 하시죠 아, 혜리 먹으니까 입맛이 죽죽 올라가 씹으실 동안 혜리가 먹으니까 진짜 입맛이 확 더해 역시 야! 씻고, 씻고, 씻고 씻고 춤이 나오네, 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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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가 제가 반 잘라서 드렸잖아요 그냥 그거 한 송으로 먹어도 진짜 안 찔릴 것 같고 음! 그리고 이 양념이 매콤하면서 되게 고소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지금 혹시 나도 라비 표정이야?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둘 다 공공이거든 밥을 깍두기라도 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직 저 두 개가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설레 와, 뭐, 뭐? 어떻게 하지? 야, 근데 이거를 좀 남겨 놓을까? 혹시 누가 뭐 할, 게임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같이 날고 좀 남겨 놓고 그렇지, 그렇죠, 같이 같이 다 놔요 오케이, 코인 좀 자, 그래, 그랬지만 아니, 남겨놓아 혹시 세 게임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야, 이거 게임, 게임이, 세 게임이 있습니다. 야, 결국 한 명은 또 못 먹는 거야? 우와! 빨리 저거 두 개를... 자, 그러면 초성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좋아요, 가볍게. 초성 게임이 뭐예요? 초성 게임이 제가 이제 자음만 말씀드리면 단어를 하나씩 얘기하면 돼요. 경로사상으로 우리 연정아 저거 같이 좀 해요, 먹지 말고. 나도 내 거 지분이 많이 있어. 난 전문 MC가 아닙니다, 여기. 나도 먹으러 왔는데 지금. 식사합니다. 저 노력 좀 같이 해줘요, 저거. 이거 장난처럼 풀어도 돼. 정말 화났어. 갈비 자려고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같이 좀 해줘요. 문제 출제 위원은 우리 김종민 씨가. 아, 잠깐만요. 배터면! 연정은 씨부터 갑시다. 5초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5초 드립니다. 오케이. 두 글자. 자, 갑니다. 초성 퀴즈요. 정훈이 형부터. 시옷, 히은. 자, 시옷, 히은 씨입니다. 5. 4. 수학. 정답입니다. 5. 성형! 5. 5. 한화. 5. 석화. 정답이고요. 5. 산호. 다시 연합합니다. 석호! 석호 누구 친구인가요? 누구예요, 석호 누구예요? 석호 없나? 자, 석호. 석호 있나요? 석호. 석호. 이걸 쳐보겠습니다. 딘딘 시간 버는데요, 지금. 자, 석호. 무슨 뜻입니까? 석호비. 어, 석호! 오케이, 이승아. 오케이, 호수, 호수. 호수. 딘딘, 오. 수호. 수호 있습니다. 수호신 있고요. 수학. 악, 오케이. 소학. 소. 학. 소학. 소학 좋고요. 소호. 소호. 오, 잘한다. 딘딘, 오. 사. 신형. 혜린.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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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네. 자, 라비.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순항. 순항. 오, 좋아. 야, 미민대 현정원. 오. 현정원. 4, 3, 2, 1, 했어. 모르겠어. 자, 이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아, 나 나와. 떨리잖아. 우리 자음 출제반 25년째의 신.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뉴스 보지 마시고요. 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초성되는데 저걸 왜 보지? 준비. 가주세요. 치읓, 치읓. 치읓, 치읓입니다. 와, 어려워. 자, 5. 4. 3. 창조. 창조. 통답니다. 5. 치질. 오케이, 오케이. 자, 치질. 5. 참전. 어? 참전. 자, 딘딘. 처제. 네.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같이 먹자고요. 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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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으로 가네, 신체적으로 가네. 창자. 인천신비죠. 창자. 초조. 초조, 다시 초조. 자, 딘딘. 청주. 청주도 줍니다. 자, 해리.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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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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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청주를 주고, 청주를 받아 치고. 자, 아라비. 창정. 임창정의 창정인가요? 그거는 좀 그래요. 창정은 이게. 창정은 이게. 창정은 이게. 임까지 해야 돼. 야, 있어. 있어. 뭔데? 어, 있어. 있어. 2, 3. 있어. 도려시대의 향리직. 4, 5, 4, 0, 4, 4. 창정. 딘딘 갑니다. 창직입니다, 간직. 딘딘. 3전. 했어, 내가. 참전. 아, 참전하고요. 누가 했어, 누가 했어. 3, 2, 1. 일단 아무거나 던져봐. 가려면. 아, 참전. 이미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야, 결승갑니다, 결승. 결승. 또 이렇게 또 슬프게. 예, 예. 같은 팀끼리. 같은 팀끼리. 서로 좀. 본인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라비 씨는 아예 그냥. 오늘 칼로리가 아예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진짜 오빠가 먹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아까 딱지치기를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오빠 먹었으면 좋겠지만 전 봐주지 않습니다. 친구의 세계는 냉정하는. 마음도 행동은 다를 수 있잖아. 그럼요. 라비는? 저도 해리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거짓말이거든요. 오케이. 자, 결승자입니다, 결승. 좋습니다. 결승 문제입니다. 결승 문제. 주시죠. 결승 문제는? 역시 최고의 MC. 미음, 피음입니다. 미음, 피음. 미음과 피음이 출제가 됐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해리 씨부터. 자, 3. 마포. 마포로 갑니다. 자, 라비. 마파. 마파. 마파 두구밥이 있죠. 자, 다시 해리로. 3. 1. 먹폭. 똑같다. 우와. 우와. 잘 못하네. 자, 라비. 3. 2. 말팜. 말팜. 말팜? 파인. 3. 4. 4. 우승. 와! 일단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빨리 천천히 먹어. 아이엠 그라운드 가시죠? 아이엠 그라운드. 해리 씨 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야, 너 앞에 지금 그릇 2개 있어? 좀 눈치 좀 챙겨라, 눈치 좀. 아, 재미있어서. 재미있어서. 야, 게임 없이 피스방을 가, 옆에! 고구려 피씨방 봐, 고구려 피씨방!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저 게임 같이 해도 돼요? 재밌어서 게임이. 그럼요, 그럼요. 재밌어서 게임이. 그럼요, 그럼요. 자, 오케이.